1, 2, 3, 2, 3 3, 2, 3, 2, 3 진짜 그래 아니요 쭈! 이거 받아 그래 나한테 줘 내 거 신형으로 바꾸면서 네 것도 하나 샀어 대학생 중에 우리 핸드폰 없는데 너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아이 나 그거 족쇄 같아서 싫던데? 그거 없어서 나 잘 살았어 그래도 기왕 산 건데 자 걸어줄게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그 레포트를 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낸 사람들이 많아? 안 낸 사람들 이리와 서! 일로와! 니들이 말이야 그러고도 최고의 기생들이야? 어? 이민아 네 왜 안 됐어? 했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거죠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? 예 아 내일까지 가져오도록 해 응? 맞자 튜! 저기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랬어?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닿냐 그렇게 말해 그걸 어 뭐야 본명이라고 해? 야 여기 저 술 좀 더 갖다 줘. 민호야 오늘 기분 쫙 탁. 어? 걱정하지 말고 마셔 오늘은. 내가 쏜다 어? 사실 오늘. 니가 나가고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. 응? 나 감격했어 내 문화 대학에 와서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. 그 제자로서 당연한 소리죠.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거 나도 알아. 나라고 왜 모르겠어 그걸. 아 그런 말씀은 마세요. 그게 다 사람들이 교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. 고마워. 난 니가 느끼한 놈인 줄만 알아봐. 너 괜찮으신 거 새끼야. 감사합니다. 이 윗어른을 공개할 줄 알고. 야 한 잔 받아라. 아 저 그만 그만 마실게요. 집은 짝다. 저 집에 가봐야 되거든요. 레포트 때문에 그렇지. 레포트. 까짓 거 안 쓰면 또 어때. 써지 마 써지 마. 넌 졸업할 때 까짓 쓰지 마. 어? 어? 친형 계철아? 형 아우 하면서 우리 친하게 한번 지내보자. 친하게. 아니. 아 그래도. 아 그래도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. 계철아. 수야.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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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아. 아, 아우야아. 어. 그래 그래. 노. 어. 엄마 한 잔. 엄마 막 한잔 마셔요. 아우야. ~! 아우야. 우리 형제 좋아. 무귀여. 친진아 친진아. 네. 저번에 글쎄 원타이밍 하는데 말이야 야 야 야 그만해 그만해 도대체 몇 개째야 짐은 달아 없어지겠다 아주 그냥 넌 사랑을 몰라 하지마 얘야 하루에 100개씩 보내는 주택 작전이래 미쳤어 아주 미쳤어요 모르는 소리 하질 마셔 아 이거 갖고 얼마나 이 문점에서 이제 감동받아갖고 사귀는 커플이 많은데 이 좀만 있으면 이제 우리 영준이도 나한테 확 넘어온다니까 야 영준이 보다 핸드폰 요금 보면 니네 아빠가 먼저 넘어가게 하.. 어쩜 저럴 수가 있지? 내가 핸드폰까지 사줬는데 이거 이따위를 막지 못하겠어? 안 되겠는데 다들 기반 자세를 취한다 실시! 실시! 빨리 빨리 네 여러분 이런 감사합니다.